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돌아왔죠? 저번 룩북은 조금 더 출근룩 혹은 어떻게 데일리로 입어야 될지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그때보다는 편안하게 하지만 또 이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룩으로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엄청 많이 준비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지 몇 개, 자켓 몇 개, 제가 편안하게 자주 입는 맨투맨, 니트류 몇 개, 원피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캐주얼 룩으로 가보실까요? 고고싱! 저는 솔직히 치마, 원피스보다는 바지를 정말 많이 입는 편이에요. 편안한 걸 좀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종류랑 블랙진을 준비했는데요. 보면 두 개 다 특징은 이렇게 부츠컷이에요. 저는 요새 부츠컷을 즐겨 입습니다. 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이 부츠컷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입어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뭔가 좀 차려 입은 듯한 느낌을 또 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차려 입은 것 같으면서도 또 편하고 느낌 있게 또 입을 수 있는 부츠컷이에요.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색이 보면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청바지 색이에요. 좋은 점은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매치해도 다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인데 길이가 이것도 약간 하이웨스트에요. 살짝 반하이예요. 그리고 좀 기장이 저는 긴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최근에 친구한테 온라인 쇼핑몰을 추천받게 되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편하고 여기에는 사실 뭘 입어도 다 어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치를 해볼게요. 약간 다홍이 들어간 레드 컬러의 마트인데 이렇게 어떻게 되죠? 제가 좀 미숙해요. 이렇게 청바지랑 매칭을 해주시면 이쁘죠? 또 여기에 어울릴만한 캐주얼한 가방을 같이 매치해줍니다. 뭔가 꾸미지 않아도 굉장히 그냥 훅 던지고 훅 입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도 이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청바지에 이런 맨투맨. 조금 밝은 회색의 맨투맨을 또 이렇게 같이 매치해주시면 여리여리하면서도 편하게 이렇게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년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좋아하고 자주 입게 되는 스타일이 바뀌는데 이 시즌 때는 특히나 좀 편하게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두껍게 입어야 되니까 따뜻한 맨투맨에 대신 또 밑에는 편한 청바지 이런 뷰로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기장이 짧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루즈해 보이지 않고 또 핏되게 이렇게 이쁘게 입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맨투맨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다른 색으로 샀는데 네이비 컬러도 있고 조금 더 시크해 보이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레드 컬러를 입어주면 포인트를 이렇게 확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블랙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검정은 아니고 먹색, 좀 회색 빛깔이 도는 검정인데요. 이 아이는 사실 제가 연남동에 갔다가 우연히 들렸던 곳에 가게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그래서 구매처를 알려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나 잘 입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처 정보를 남기지 못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제품이 워낙 요새 많아가지고 이렇게 참고해서 코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보면 하이웨스트에요. 하이웨스트라 다리도 길어 보이고 밑에 보면 이렇게 바지에 트임이 있어요. 트임이 있어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고 부츠컷이 완전 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위에는 또 이렇게 스키니하게 잡아줘가지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웬만해서는 뭐랑 입어도 다 어울리는 아이예요. 이건 제가 에버랜드 편에서도 입고 나왔었는데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다운에 가까운 레드컬러고 이 아이는 톤 다운된 레드컬러에요. 와인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어두운 와인색보다는 한 톤 밝은 레드컬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니트지만 이렇게 단추가 있어가지고 가디건처럼 입을 수도 있고 블라우스 느낌이잖아요. 사실 니트인데 그래서 니트 블라우스같이 조금 귀엽게 코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새 되게 귀엽고 예뻐서 자주 입는 원피스에요. 이런 소재로 되어 있고 밑에가 좀 루즈피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켓이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 있고 여기 프릴이 있어서 입으면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아이보리도 있는데 여기에 또 롱부츠를 신어주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검정 니트인데 자라에서 구매한 건데 많고 많은 니트 중에 이 제품이 되게 좋았던 이유는 보통 니트들이 조금 타이트하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즈에요.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고 부담없이 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트위드 원피스에요. 이게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허리라인을 잡아주면서 귀엽게 원피스로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검정 니트에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입으려고 니트도 같이 샀고요. 검정색 벨벳 치마에요. 겨울에 보통 롱 치마를 입는데 또 이렇게 중간 미디감의 스커트를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은 또 특히나 허리 벨트가 있어서 좀 허리 부분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정 이것도 포켓이 커서 좀 더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진짜 어떤 옷이랑도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머플러를 준비했는데 겨울에는 기본 아이템들로 입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코트에 이너가 굉장히 심플한데 거기에 이렇게 머플러로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좋아요. 벽돌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색이 너무 예뻐요. 약간 MLBB 같은 벽돌 색인데 코트를 입으실 때 이렇게 머플러만 매치를 해주셔도 굉장히 포인트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또 일단은 너무 추운 겨울에 목도 보호해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머플러 하나는 컬러 있는 거는 꼭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본템이죠. 현재 기본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두꺼워서 이너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블랙 지니라든지 그냥 청바지에도 굉장히 입기 또 예쁜 아이템이라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캐주얼로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는 변하지 않는 완전 예쁜 코디죠.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올세임츠 제품의 가죽 자켓이에요. 저도 가죽 자켓을 찾던 중에 일단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오토바이 탈 것 같은 또 그런 센 언니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던 터에 올세임츠에서 이제 가장 무난하게 좀 떨어지는 아이템을 찾았어요. 유행도 안 타고 가장 기본 클래식한 디자인이고 이렇게 소매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봄이랑 가을이 짧다 보니 가죽 자켓만 단독으로 입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레이어드하게 코트 안에 있거나 그렇게 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룩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캐주얼 아이템들로도 같이 매치하기 굉장히 좋은 코트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길이감이 굉장히 긴 롱 코트인데 꼭 저희가 코트 안에 니트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 맨투맨을 입어도 되고 여기에는 또 이런 아이보리 톤의 토트백을 같이 이렇게 배추해주면 너무너무 이쁩니다. 요새 제가 또 자주 매고 다니는 이런 캐주얼 아이템들이랑 매치해서 들고 다니는 또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이 그라이슨에서 나온 제품인데 색이 너무 이뻐요. 보자마자 색이 베이지고 뭔가 너무 각져있어서 딱딱할 뻔하지만 또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핸들이 있어서 귀여운 느낌이 있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데일리 가방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던 가방인데 이 가방은 이렇게 로프로 묶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포인트 되어서 굉장히 이쁜 것 같고 사실 이 검정색 가방은 또 어디에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옆으로도 멜 수도 있고 들 수도 있어서 정말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안 들고 다닐 때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흰색 티 청바지에도 같이 매치하기 너무 이쁜 아이템이에요.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포인트로 또 줄 수 있는 가방이라서 또 너무 가볍기도 해서 들고 다니기에 캐주얼 룩에도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소개해드렸던 제품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로 다 달아놓을 예정이니까요.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디 제품인지, 가격, 어디서 샀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제가 기입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제 유튜브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